김영웅의 차량은 늘 도망가! 자꾸 설명할게요. 자, 라이트 커트 스텝, 오븐 반 옆으로 스웨이, 스웨이, 드라이브, 아리치, 앤 드라이브. 다시 왼발로 똑같이, 똑같은 스틱인데, 뒤로 도와서, 4분의 1턴, 놓고 더 이상해서 다시, 4분의 1턴, 다리가 크로쉬, 앤 사이즈,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위치 앤 드라이브, 위치 앤 드라이브, 다시 위치 앤 드라이브, 자, 우리 1턴, 체중 이동, 오븐, 체중 이동, 다리가 온 섹션, 카운트로 볼게요. 1, 2, 3, 4, 5, 6, 7, 8, 왼발의 체중이 있죠? 2세션을 할게요. 2, 3, 4, 5, 6, 7, 8, 왼발 스윗, 왼발 스윗, 온발, 옆으로, 업크로스, 긴발로 놓고, 다리가, 몸으로 놓고, 위에, 다리가 무릎,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 앞으로, 다시 업크로스, 놓고, 스웨이, 스웨이, 한 번 더 볼게요. 왼발 스윗, 뒤엉 앞, 다리 크게, 제자리, 돌아와서, 앞으로, 다시 놓고, 스웨이, 스웨이, 카운트로 한번 더 볼게요. 1, 2, and, 3, 4, and, 5, 6, and, 7, 8,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볼게요. 시작! 1, 2, and, 3, 4, and, 5, 6, and, 7, 8, 자, 그 다음에 왔으면, 3세션은, 다시 한번 스윗과 오른발, 왼발 스윗. 다시 놓고, 크로스, 자, 이 다리가 8분의 1턴, 8분의 1턴때, 그 다리가 다시 가고, 여기서 8분의 1턴에서 다시 8분의 1턴. 이번에는 다시 8분의 1턴, 그래서 앞으로 가고, 다시 앞으로 가서, 옆으로, 4분의 8분의 1턴씩. 계속 8분의 1턴씩을 두는 거예요. 가볼게요. 가볼게요. 3번. 1, 2, and, 3, 4, and, 5, 6, and, 7, 8, 해서 6시간에 넘었죠. 첫번째 방에 12시, 이쪽에 6시. 한 번 더 더 가볼게요. 시작! 1, 2, and, 3, 4, and, 5, 6, and, 7, 8, 8, 자, 포스젝션은 설명할게요. 이번에는 왔으면 다시 다리가 백으로 가서, 뒤로 갔다가, 체중이동하고, 옆에 다시, 백, 갔다가, 체중이동하고, 옆에, 왼발로 체중이동. 오른발을 붙이면서, 2분의 1턴, 놓고, 워크, 워크, 워크. 하면 안무도 끝나요. 자, 3번 동작을 뒤에서 보여줄게요. 4번 동작은, 백락, 리커버 사이비. 다시, 백락, 리커버 사이비. 오른발 후원, 키부턴, 키부턴, 워크, 워크. 카운터 보여줄게요. 자, 1, 2, and, 3, 4, and, 5, 6, 7, 8. 이게 픽셉션이에요. 이만한 2개 대로 가볼게요. 1, 2, and, 3, 4, and, 5, 6, 7, 8. 1, 2, and, 3, 4, and, 5, 6. 1, 2, and, 3, 4, and, 5, 6, 7, 8. 1, 2, and, 3, 4, and, 5, 6, 7, 8.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